자, 자기 몸 다 던지신 분들은 자리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, 5초 더 드릴게요 5 3 3 2 1 아아 다 다 드셨죠?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쭉 아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고맙습니다. 네, 여기 올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잠시 후 하루 투어! 클럽메디랑 함께하는 해외의 편을 걸고 핫프라인 슛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! 핫프라인 슛 참가자분들 들어와 주세요!